지금 공격 쪽에 하나 있으니까 이번에 돌격 영웅이 없음 그러면 탱커 쪽에서 하나를 한번 또 시작해봅시다 GFC 교육방송 2탄 대표적인 탱커 할까요? 라인하르트 지금 조합에 서포터가 없어서 이런 서포터로는 약간 좀 웨인스턴도 괜찮습니다 서포터 따라 탱커를 맞추거든요 탱커 따라 서포터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서포터가 저걸로 몰려졌으니까 윈스턴으로 합시다 어 레벨 대가 덜덜하네요 일단 윈스턴은 이 시프트로 멀리 점프 그리고 낙하 지점에 이렇게 넉백 같은 거를 줄 수 있고요 데미지도 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 쿨타임도 6초로서 굉장히 짧은 스킬이고 원래 8초였다가 더 줄어들었죠 기본 공격은 레이저 찌짐이 평타 모션 이렇게 주먹질을 하고요 우클릭은 없습니다 그리고 2는 이렇게 실드 이 안에 있으면은 데미지 안입어요 안에서 박골우사도 안 맞고요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잘 써야겠죠 사실 저 영화 출연 제의받은 적도 있습니다 개들이 피우고 있네요 아무튼 이게 일단 기본이고 다음은 궁극기인데 궁극기 쓰면은 시프트가 더 빨리 돌고 평타가 모든 평타가 다 넉백이 돼요 그리고 이 전기총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전기총을 내려줍니다 무조건 기본평타 이런 느낌으로 치는가봐요 자 윈턴은 뭘 해야 되냐면 적지력이 좀 강하게 한 번에 들어가가지고 주요 딜러나 힐러 같은 거 자르거나 얘가 몸빵이 잘 되는 탱커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막 그냥 어그로도 끌고 뒤로 슬슬 들어가서 이런거 암살 해주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죠 잘 가시고요 약간 탱커지만 서포터랑 같이 다니기보다 어 같이 이렇게 약간 뒤치기도 해주고 뭐 그러내죠 자 누굴 노리냐면 메르띠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잡았네요 이러면은 개꿀 얘는 이제 저런거 암살하고 덩이는거 되게 좋아하고 하나 약한건 근접공격이 되게 센 네들한테 약해요 뭐 토르 비오면 니퍼 메크리 맞딜하래가지고 얘를 쉽게 녹일 수 있는 네들한테는 거의 손도 못쓰고 죽습니다 자 요런 벽 얘네 뭐다? 어 귀엽다 아 저거 못잡아둔게 좀 성가시긴 한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반갑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써주고 첫밟았네요 썼어야 되는데 실패 일단 거점 먹히는거 정도는 저지한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 여기서 노네요 아 큰일났다 저 방금 자리야 궁이 너무 대박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못맞고 한번 밀렸는데 이거 오는 오는 길에 겐지한테 좀 썰리나봐요 우리편 아야야야 자 여러분 제가 피해보겠습니다 무빙으로 오너라 하아 오우 잠깐만 치였어 위험하다 우와 위험했다 겐지 맞는 소리가 되게 찰지죠 자 지금 일단은 목표로 포착했다 솔더 궁 쓰고 있고 적진형이 차를 아무도 안미네요 우리 힐러있죠 잡았네 네 에그엔 좁굴 좁기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2 3 4 이게 힘싸움은 이렇게 하면 안돼요 네 네 olha 멋있게 좁기 에그 제한테도 약해요 이 깔고 코스와 낙딜하면 아마 제가 질겁니다 데이트 박스가 커가지고 머리가 잘 맞아 명언충 좋구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지금 일단 게임이 밀리고 있는듯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윈스턴이 킬 1등입니다 처치 이러면 안되는데 이게 영 영 영 같이 들어와 주지가 않네 우리편한테 서포터 메르시인데 아까 시네트를 하면 더 좋을텐데 그냥 이럴때 필요한 서포터는 메르시 아닌데 저거 서포터가 탱커랑 같이 놀 수 있을때 괜찮은데 메르시가 얘는 혼자 등기는 데랑 어우 큰일났네 프리패스구만 그냥 얼마나 해보면 이쪽까지 들어와서 이래 맥크리가 저러면 딱 잘라주고 잡겠지? 허세걸림 아 죽었다 저 윈스턴은 수비에 안 어울리는 캐릭터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네 속편 어 하나 더 같이 껴줍니다 자리아 가겠습니다 자 자 빠르게 자리아로 여기서부터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는 근데 게임이 끝나가네요 망했죠? 네 목표를 포착했다 이거 그냥 예예예 네 망했어요 그냥 네 우리 회원 분명히 레벨 높은데 뭐가 이러죠? 분명히 레벨 높고 쉽게 이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윈스턴이 키를 1등하고 있다니 언젠지 알 것 같다 그 A 지점먹혔을 때 그 A 지점먹혔을 때 약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윈스턴이 있는 파티에는 그... 와... 탱커가 한 명 더 있으면 좋습니다 점프팩으로 6명 처치 네 불꽃 자투 상대가 좀 잘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겹쳐진 것 같아요 네 넘어갑시다 윈스턴이었습니다 윈스턴은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 이상 되게 설명할게 없는 캐릭터예요 쉬운 캐릭터라가지고 뭐 보여줄 것도 덥고